안녕하세요. 패트리 고학원 줄리의 3분 토플입니다. 자,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3분간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 리스닝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토플 이러한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 중에 Camera Obscura 라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나라 말로 암상자라는 건데요. 암상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. 암실 처리가 된 하나의 상자에 구멍 하나를 뚫고요.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맺는 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진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. 빛은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맺힌 상은 Reverse 되어 있겠죠. 즉, 반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술가들은 이거를 Meter 즉, 거울을 이용해서 다시 반전을 시켜가지고 이용을 한다던가 아무튼 좀 더 Modifying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다만 이 암상자는요. 17세기 유럽, 즉 1600년대의 유럽의 아티스트들에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용하는 수단이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, 그 따라 그리는 거잖아요, 상을.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이 정확하게 되겠어요, 그쵸? 그래서 굉장히 리얼리즘을 반영해서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됐고요. 한 예술가는 이 암상자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도 합니다. 바로 요하네스 Vermeer라는 작가인데요. 여러분,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 페인팅 아시죠? 네,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. 자, 근데 이 요하네스 Vermeer라는 작가는 라이트를 굉장히 잘 썼어요. 그러니까 빛을 너무나도 잘 표현을 했고 게다가 Proportion, 비율이라던가 Perspective, 원근감을 정말 잘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카메라 압시큐라를 사용했을 것이다. 아니다, 그냥 원래 뛰어난 작가이다. 를 두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. 초창리의 카메라 중 하나가 바로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. 자, 루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고안을 해서 이 이름이 다게레오 타입이에요.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아까 그 암상자에서 상이 맺히는 부분 있었잖아요. 그 부분에 이 루이 다게르라는 사람은 Light Sensitized Material을 바른 Copper Plate나 Silver Plate를 세워서 이제 사진이 되도록 한 겁니다. 그래서 빛에 민감한 물질을 바른 동판이나 은판을 그 상이 맺히는 곳에다가 끼워 넣어서 결국에는 사진이 인화되도록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조금 더 이제 나중에는 발전해서 다른 종류의 사진기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동영상 카메라의 원리도 한번 알아봐야겠죠. 자,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Edward Muybridge라는 사람인데요. Father of Motion Picture, 즉 동영상 카메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. 물론 여러분, Motion Picture Camera는요.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많이 더 유명해지고 많이 전파가 되긴 했지만 이 원리는 이 아저씨가 고안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Edward Muybridge라는 사람은 동영상을 처음에 발견할 때 동영상 카메라를 직접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스틸 카메라를 이용해서 즉, 정적인 사진만 찍는 카메라를 연속적으로 촬영함으로써 동영상의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. 옛날 사람들은 말이 땅 위에서 발을 다 붙이고 뛰는지 아니면 다 뛰고 뛰는지 이게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Muybridge를 고용해서 이것 좀 알아봐라 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24대의 스틸 카메라를 말 옆에 세우고 그거를 차차차차 찍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는 말이 내 발을 모두 땅에서 뛰고 뛰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근데 이 연속적으로 찍어낸 사진들을 계속 붙여서 재생을 하다보면 동영상이 되겠죠. 여러분 예전에 낙서할 때 이렇게 낙서에서 책을 쭉 넘기면은 영상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신 적 있잖아요. 네, 그런 원리를 이 사람이 고안을 해낸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익스팬드 되고 그리고 이 Success of Series of Faces가 결국에는 빨리 재생이 되면서 모션 픽처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